둘, 셋, 둘, 셋, 셋! 안녕하세요 마이크입니다! 마음을 잃는 장 KCONTACT 하이파이브에 저희 위아이가 출연합니다! 형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죠 다시 한번 깜짝 놀랐어요 이거 KCONTACT의 주제가 바로 하이파이브잖아요? 맞습니다! 손과 손이 만나 마음이 이어지는 하이파이브처럼 KCONTACT를 통해 마음을 잃어준다는 의미인데요? 루아이를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KCONTACT를 통해 위아이의 마음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길 바랍니다! 멤버들! 그래서 제가 주제에 딱 맞는 챌린지 하나를 알아왔어요! 바로 하이파이브 챌린지인데요! 가사의 바이와 다가 나올 때마다 저희끼리 하이파이브를 하면 되는 간단한 챌린지!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Let's go! 여러분 같이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다면 이럴거 주세요! 다음엔 재밌게 봐야겠다! ettre 많은 많은 공 Savvy 우리의 가사의 앨범을 잘 바랍니다! 오늘처럼 부담스러 dances 에이에게 어이파이브 미유 완성! 모두! 이럴거 이렇게 너는 크로스 오 바이 바이 오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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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잘 보셨나요? 9월 18일 위아이의 KCONTACT 무대도 꼭 봐주실 거죠? KCONTACT 하이파이브는 유튜브 KCON 오피셜과 MNET KPOP 채널에서 한국 거주자는 팁핑에서만 시청이 가능합니다 Let's KCON Together select , Cayo 제 작가 작가 아멘